영탁이 브라운관에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한 영탁은 결혼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영탁은 결혼에 대해 생각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훈과 대담에서 영탁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영탁은 자신이 외동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영탁은 아직 맞선이 없다면서 솔직히 현재 상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탁은 비혼주의자는 아니라면서 언젠가는 해야겠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분이 만들어주셨다면서 비혼 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